모텔 호텔 리모델링 공사업이 100% 대출, 리모델링 100% 외상공사 해드립니다.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시설사업이죠. 시설사업인 모텔 호텔은 시설이 노후화되면 시설이 좋은 경쟁업체에 뒤지고 트렌드에 밀려 갈수록 매출은 줄어들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싶어도 자금 여력도 없고 은행에서 인테리어 대출이 안 될 경우 매출이 급감해도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레알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싶은데 공사비가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자해 자체 시공팀이 모텔 호텔 리모델링 100% 외상공사를 해드립니다. 공사 시작 전 먼저 견적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한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공될 때까지 모텔 호텔 사업주는 공사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코레알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자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공사가 끝나고 사업주가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불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텔 호텔 리모델링 100% 외상공사는 공사하는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공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 100%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업은 시설이 경쟁력이자 사업 성공의 열쇠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출이 극감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쉽게 실행해 옮기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코레알과 함께한다면 리모델링 공사비 걱정 없이 단기간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전략하고 곧바로 영업을 체계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텔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리모델링 공사비 100% 대출과 리모델링 100% 외상공사를 해드리고 있으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